자, 이제 한 분씩 인사를 드려야 됩니다. 아임셀러마의 특별한 인사법이 있죠. 다섯 번째 계절에 포인트 환불을 보면서 개인 인사를 해주시면 되요. 시작! 안녕하세요. 오마이걸 지효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마이걸 지효입니다. 머리 차가세요? 와, 귀여워요. 네, 안녕하세요. 오마이걸 방문 지효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마이걸의 지효입니다. 이러지 말자. 이러지 말자. 네, 안녕하세요. 뭐가 있어, 근데? 네, 안녕하세요. 뭐가 있어, 근데? 야, 죄송, 죄송.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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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디라지 하셔라. 세정성은 있나요? 마지막까지 인사 하나 하셔야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마이걸. 효정입니다. 아, 제가 아무도 호래가 안쳐. 왜? 아무도 호래가 안쳐. 인사하셨나요? 그러면 누가 걸린거죠? 유아, 유아, 유아. 자, 벌칙 미션지가 여기 있습니다. 벌칙이에요? 아, 망했다. 옷 색깔과 어린걸로 한 번 그거 할래요, 그러고요? 어? 왜요, 왜요? 제 이 세계를 되게 좋아해요. 비춘데. 어, 이 세계를 많이 무섭네요. 놀려라, 놀려. 열어요? 뭘까요? 뭡니까? 보여주세요. 1표 3등 셔츠. 아, 이거 너무 쉽네요. 주특기 관련돼. 좋네요. 어디 보고 하면 되죠? 원샷 한 번 주세요. 오, 좋아요. 해요? 네. 하나, 해주세요, 컴온. 네. 하나, 둘, 셋. 하나. 하나, 둘, 셋. 둘. 와우. 라스트. 하나, 둘, 셋. 쓰리. 와우. 야, 입을 벌렸어요. 와우. 벌칙이 아니고 상이야.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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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다. 둘, 셋. 찾았다. 오마이걸. 안녕하세요, 오마이걸입니다. 스타와 함께하는 진짜 라이브 방송 셀럽티비. 셀럽티비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려요. 와우. 가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